결승전 안성훈 최우진 나와주세요. 컴온. 가자 가자 가자. 마지막은 마지막 대결. 안성훈 이상해. 최우진 화이팅. 최우진 화이팅. 아미새로 완전.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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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진. 최우진 대 안성훈. 네네. 근데 우리 참 안성훈 씨가 이 미스터 로또 하면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늘 2%가 부족했거든요. 1회 때 98점 2회 때 98점. 상대는 둘 다 100점. 네네. 상대는 다 100점이었어요. 분석을 해본 결과 신나는 걸 했을 때 좀 점수가 높더라고요. 작전을 좀 짜왔습니다. 점수 잘 나오는 걸로 나름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제발. 최우진 씨는 또 오늘 용병으로 오자마자 지금 너무 저희가 부담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담은 되지만요. 제가 저희 황금기사단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떨립니다. 떨려요. 가자 화이팅. 좋습니다. 마지막 결승전 최우진 씨 부대부터 시작합니다. 파이팅. 최우진. 최우진. 100점. 오늘까지 지면 블랙홀 되는 거예요. 가져와야죠. 이번에 가져와야 돼요. 최우진 음악 주세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한동안 힘이 들었어 한동안 힘이 들었어 내내 가슴을 알았어 어, 그게 제대로다 내 모습 불쌍했는지 하늘이 동정했는지 그녀를 대신 만났어 그녀를 대신 만났어 파티가 열린 그 왕래 하지만 우리는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도 운명의 장난 앞에서 말없이 바라볼 뿐 살아서 한 번이라도 향신내 웃음을 어서받은 버리고 향신내었을 어서받은 버리고 향신내었을 어서받은 버리고 제가 더 후회 없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 나도 빠지고 싶다 헤이 헤이 도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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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의 술에 칠해소 음악이 피틀거릴 때 열정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었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러다 미칠 것 같아 마음이 가는 곳으로 왜 난 갈 수가 없는지 이 기분 네 느낌대로 가슴에 차오르는 이대로 들끓는 나의 마음을 너에게 주고 싶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당당히 그녀에게 다가가 이제 말하고 싶다 이제 말하고 싶다 사랑은 무죄라는 걸 이제 말하고 싶다 사랑은 무죄라는 걸 최우진 최우진 점수 확인합니다 마지막 결승전 최우진의 점수는 9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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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6점 96점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아직 몰라요 할만해 할만해 우리가 뒤에서 다 할게 형 정박이다 이겨야 돼 안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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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호응이라도 조금 안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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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를 좀 해야겠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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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들어가 안성훈 여기 봐 안성훈 안성훈 가자 가자 어휴 좋아 어휴 좋아 어휴 좋아 당신이 최고랍니다 남자는 남자는요 너무나도 바보랍니다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쑥스러워 알못합니다 잘나고 못나고 잊고 없고 사랑하면 그만이지 첫번째도 당신 첫번째도 당신 두번째도 당신 두번째도 당신 아 나 사랑할게는 당신뿐이랍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여자는 여자는요 너무나도 바보랍니다 사랑한다고 말 안해주면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잘나고 못나고 잊고 없고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첫번째도 당신 첫번째도 당신 두번째도 당신 두번째도 로또 두번째도 로또 아 나 힘든다 diagnosis 당신이 최고 입니다 당신이 최고 입니다 당신 Tel tú 확인합니다 Tel tú 확인합니다 At Things Lil 안성은 96점 이상 하면 됩니다 안성은다! 또 98점 안성은 또 98점 계속 98점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 98점 안성은 또 98점 탑세븐의 승리입니다! 탑세븐 승리! 어떻게 해! 탑세븐 승리! 상대MIolut기 탑세븐 승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